Hi, I'm Jiwon Kim from We Learn To Share.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Basic Spanish Contents About 현재형 동사 변형의 원리입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able of Contents,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Part 1에서는 Basic Principles of Spanish Verbe Conjugation으로 스페인어 동사 변형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Verbe Conjugation Principle Application Practice에서는 파트 1에서 배운 스페인어 동사 변형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실전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art 3, Conclusion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배운 스페인어 동사 변형의 원리에 대해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컨텐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한 후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Part 1, Basic Principles of Spanish Verbe Conjugation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어 동사 변형은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인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영어에도 I and you, 한국어에 나, 너와 같은 문장의 주어가 존재하는 것처럼 스페인어에서도 주어가 존재합니다. 스페인어의 주어는 여섯 가지 인칭에 따라 동사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yo, 나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의 1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두 번째, tú, 너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의 2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세 번째, él, ella, usted, 각각, 그, 그녀, 당신이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의 3인칭 단수 주어 형태입니다. 다음으로는 nosotros, nosotras, 우리들이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의 1인칭 복수 주어입니다. vosotros, vosotras, 너희들이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의 2인칭 복수 주어입니다. ellos, ellas, ustedes, 각각, 그들, 그녀들, 당신들이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의 3인칭 복수 주어입니다. tú와 엘과 같이 위에 악센트, 스페인어에서는 딜대라고 하는데요. 이 딜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페인어 동사 변형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먼저 nosotros, nosotras, ellos, ellas, ustedes와 같이 3인칭 형태에 대해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너, 당신을 모두 다, you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스페인어에서는 tú, usted와 같이 조금 더 높여 부를 때는 usted, 당신이라는 표현을 2인칭이 아닌 3인칭 단수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주목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sotros, nosotras와 vosotros, vosotras를 보시면 os, as, 뜻은 똑같이 우리들, 너희들 이런 뜻인데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osotros, vosotras는 우리들 혹은 너희들이 오직 남성뿐일 때 사용하는 스페인어의 단주어 형태이고요. nosotras, vosotras는 우리들 혹은 너희들이 여성과 남성이 섞여있는 상태이거나 오직 여성들만 존재할 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 동사 원형은 ar, el, ir으로 끝납니다. 현재형은 동사 원형에서 ar, el, ir을 떼고 ar와 같은 전미어를 붙입니다. 불규칙한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현재형 동사 변형의 기본적인 형태, 방법, 원리에 대해 배워볼 예정이기 때문에 큰 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틀은 ar와 같은데요. 주어가 yo일 때는 oro, 주어가 tú일 때는 s 혹은 as로, 주어가 él, ella, usted일 때는 e 혹은 a로, 주어가 nosotros, nosotros일 때는 emos, amos, imos 등으로 주어가 vosotros, vosotras일 때는 is, eis, ais,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가 ellos, ellas, ustedes일 때는 en 혹은 an으로 끝납니다. 이 형태가 주어가 요, tú, él, ella, usted, nosotros, nosotras, vosotras, ellos, ellas, ustedes 중에서 이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ar로 끝나는 동사일 때는 o, as, a, amos, ais, an, 이런 형태로 a가 포함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고 동사가 er로 끝날 경우에는 o, as, a, amos, ais, an,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ir로 끝날 때는 o, as, a, amos, ais, an,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ar는 모두 as, a, amos, ais, an, 이런 형태로 변화하지만 er와 ir와 같은 경우에는 이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그리고 3인칭 복수의 형태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s, a, n 모두 er, ir의인 경우에는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가 같은 형태인 s, a, n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ve conjugation principle application practice로 방금 배운 내용을 한번 실전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래 사진은 스페인어 기본 동사의 현재형 동사 변형 형태입니다. 세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깐다르는 노래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고 메베르는 마시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며 비비르는 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원리가 이 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주어가 요일 때는 동사가 깐토로, 베보로, 위보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 ppt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o 모양으로 끝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깐토, 베보, 위보 이렇게 깐다르, 베베르, 비비르 동사가 아르, 에르, 이르 형태를 벗어나 그 부분이 o로 끝나는 전미어가 붙여져서 변화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깐다르 동사의 현재형 동사 변형 형태는 깐토, 깐타스, 깐타, 깐타모스, 깐타이스, 깐탄 베베르 동사의 스페인어 현재형 동사 변형 형태는 베보, 베베스, 베베, 베베모스, 베베이스, 베벤 비비르 동사의 현재 변형 형태는 비보, 비베스, 비베, 비비모스, 비비스, 비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전 문제에 한번 방금 배운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래의 동사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방금 배운 원리를 적용하여 실전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모두 풀어보셨나요? 정답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네,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엠베사르는 엠베소, 엠베사스, 엠베사, 엠베사모스, 엠베사이스, 엠베산 이렇게 변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의 동사들은 모두 엠베소, 엠베사스, 엠베사, 엠베사모스, 엠베사이스, 엠베산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엠가 이해로 불규칙하게 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배운 영상으로는 마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다음 시간에 스페인어 형제형 동사 변형의 불규칙한 경우에 대해 저와 함께 배워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동사인 querer, 좋아하다, 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의 동사인데요. quiero, quieras, quiere, queremos, quieres, quieren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 quiero, quieres, quiere가 아닌 quiero, quieres, quiere로 변하는 것을 보시면 이제 우가, 이제 에가 이해로 마찬가지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불규칙한 경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의 동사인데요. 센토, 센테스가 아닌 시엔도, 시엔테스, 시엔데, 센티모, 센티스, 시엔덴 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가 이해로 변하는 불규칙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불규칙한 경우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그러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스페인어 현재형 동사 변형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learn to share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인어 현재형 불규칙 동사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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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